아타깝지만 입맛도 막 돌아와 어쨌든 여러분 지금 시간이 다 돼가요 오늘은 쌍화차 그냥 어떻게든 마셔야 한다는 그 일념하에 쌍화차 일단 마시고요 목포 목포 전혀 그것도 어렸을 때는 아프면 금방 살도 빠지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이 드니까 아니야 아니야 저는 그렇게 많이 먹을 수 없어요 쌍화차 한 박스 저도 그거 너무 만들고 싶은데 실이 없어요 약간 조금 그거 있잖아요 실을 딱 보면 이거야 하고 이제 막 두근두근하고 살라받치면서 이걸 이걸 해야 돼 막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화려한 거 여왕 여왕의 기환 뭐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이렇게 도도한 은은하면서 뭔지 알죠 여러분 뭔지 알죠 은은하면서 어 이거 고급지다 이런 느낌 고민은 무슨 실로 만드느냐 shall you 뭐 완전 파이어지 하하하하 분란한 거죠 온 몸에 흰색 햇핑크 파랑 염불아 햇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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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의미에서 베지멜 어머 나 떡 쪘어 얘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긴 떨어지긴 오오오오 야시 야시 꼬리